다 오시면 진도 확인하고 나갈게요 오늘 다들 가정에 문제는 없으신지? 네 아 네? 다행입니다 일단은 혹시 3페이를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? 제가 쪼잉이에요 저는 2페 반직이에요 하드로 3페 100줄 정도 교육받고요 노멀 가서 촉수까지 가보고 저는 파티를 잘 안 받아줘서 계속 먹어요 거절이라도 당하면 포기할 텐데 계속 떠있고 기대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원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근데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 그래 안 받아주겠는데 한번 찔러나 볼까? 하면서 했다가 자존심 챙기라고 5초만 기다렸다가 취소한다? 이러면서 5,4,3,1 저랑 비슷하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 신랑이 지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방송 울려 그래서 마르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자리가 로스타크 2년 하면서 시점 파티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는 처음이 아닌가 왜 어려운 도전을 안 하셨어요 왜? 맨날 아저씨돈만 데리지 아 아저씨돈 심지어 보셨을 테니까 한 번씩만 말씀드리고 계속 해보는 걸로 방향을 좀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. 초초님은 혹시 연습을 뭐 어제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보셨나요? 아니요. 어제 쭉 갈라 그랬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아 우시는 거 아니죠? 어제는 못해서요. 아 목이 좀 잠기신 것 같은데? 네. 울고 싶네요. 괜찮아요. 벌레니까. 아 벌레는 아니요. 벌레도 안 돼요. 저의 벌레인가봐요. 슬퍼요 갑자기. 너무 슬퍼요. 아 안 돼. 슬퍼요. 우리는 할 수 있어요. 네. 조합이 썩 이쁘진 않아요. 혹시 뭐 애쓰던 이런 거 써보신 분 누구 있으세요? 이 파티에? 쓰는 타이밍은 알 것 같은데 써보진 않았어요. 그럼 오늘 한 번 써보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하시던 분들 구슬 편한 자리 한 번 써보세요. 어려운 자리는 제가 가드릴게요. 멋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가볼까요? 파이팅. 네. 파이팅. 처음에 구슬 먹는 거 많이 트라이 날 거니까 좀 빨리 익숙해지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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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머리카락받고 자리로 가시면 돼요. 어디 갔어? 오. 빨. 지금 혹시 해검님 남편분 방송 보고 계신가요? 공대장 좀 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안 돼 제발 공대장 디코가 꺼져가지고 네 해검님 공대장 좀 빨리 주세요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어 죄송 죄송 공대장 아니 제가 지금 디코가 갑자기 튕겨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팔려고 다 했음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핀 핀을 다 깨놨어 이거 해보면 하거든요 광포파도 안 돼 잠시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와 안 되네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저 까만색 까만색 제가 여기로 갈게요 왼쪽 방향이요 어 하나 놓쳐버렸어요 네 먹었어요 귀찮아요 아까 니다 만들어가서 좀 찝찝했어요 아니 옆에 스쳐 거 지나가잖아요 네 버그에요 버그 버그였네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한 70%만 길로 버그에요 버그인거로 네 화이팅 이게 누구 목소리죠? 방금 뭐 남편분? 뭔데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편분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차피 중간에 하나 삐기럽거든요 어 리한번 가시고 음식 한번 먹고 올까요? 11분 남았는데 그럴까요? 네네네네 일렘에서 꼭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먹으라는 뜻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일렘이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게 네 근데 일렘이 남자몸이라 여자들이 약하고 삼렘은 여자몸이라 남자들이 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일렘에 약한 남자는 개인인걸로 아 오케이 어 그런 기쁨인지 아니면 이거 게임 만든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렘을 파해가 되면 걔도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다 비약했으면 옷을 벗어 그렇지 않아? 맞아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지 우리가 집중 안 되는 이유는 옷을 안 벗어요 아 아 오 오 오 오 멋지다 오 자 자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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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 먹고 가운데로 모이세요 누가 구슬 하나 더 드세요 얼른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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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늦겠는데 한시 한시 응차 아 까비 이거 리한번만 갈게요 요거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핑크 빼고 오세요 땅 피가 왜 이래 핑크 빼고 오세요 꽂아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제 외우러 갈 거예요 우리 외워요 가서 본인 자리 찾고 검정 빨강 맨 마지막이죠 네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먹었어 먹었어요? 오 다행이 돼 저 혹시 봤나요 칭찬한 아 네네 아 칭찬한다고 오 구원 멋있어요 나이스 내 수로거리 어 더해주세요 오 싫어요 안 설레 클리어. 클리어예요? 네네네네. 내 인형 꺼져라 인형. 어 저희.. 머리 풀어. 저 커피 좀 타볼게요. 아 네네네. 얘 병장님. 픽스 다녀오시는데. 그래그래. 좀 비자. 아 예예 병장님 얘. 아 네. 저 주장님 믿죠? 네. 나는 왜 수면폭탄 자리에.. 알트 클릭하시면 돼요. 응. 지금 억지로 했는데 내일 깨는 걸로 해요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점심에 뵐게요. 뒤져! 가버린! 으깨우깨우깨. 으아. 12시로 갈 거예요. 12시로. 12시. 구슬 바로 까시면 돼요. 지금 왜 쳤어. 어떻게 나 신고. 아 괜찮아요. 프리핑. 심퍼 없대요. 수연하고 위너뮤만 빨리 감아보세요. 네. 두 개로 아마 되지 싶은데. 아리. 진실 진실. 시작됐구먼. 됐어. 사리. 아 나 이거. 너무 빠른데. 서자 빨리. 아 까비까비까비. 아. 아. 여기 이속은 고정으로 해줄게. 심서. 그러니까. 매욕관리만 잘해봐요. 무조건 할 수 있어요. 가운데에서 먹지 말고 오는 구슬 먹어요. 아. 아. 아쉽다. 아쉬워. 한번 해보죠. 어. 5분 25초. 여기서 여기를 쏜다. 그럼 여기. 여기는 확정적으로 안되는거네. 이건 내가 까야되잖아요. 무조건. 아니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까버릴까. 아. 선생님들. 저 유튜브에. 뉴비 과금 언제 하는지. 노아 뉴비분들은. 스펙에 대해서 뭐 이게 뭔지. 다 올려놨거든요. 보세요. 맨날 뉴비 배려 안한다고 하지 말고 좀 봐요. 좀. 구독도 한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다 모여보세요. 기둥을 깔건데. 다 이쪽으로 와보세요. 여기서. 초초님하고. 해링뀨님. 그리고. 해검 마누라님. 그리고 나머지는. 다 알아서 잘 피하면서. 여기 있는 것만 깨보세요. 제가 여기 4개 다 깨고 갈게요. 알겠어요. 응응응. 케찹. 밖으로 살살 나오세요. 오케이. 확인. 네. 뭐야. 에이 6개는 뭐야. 올려주세요. 일어났어 위노뮤. 9시로 오세요. 9시로. 9시로 달려오세요. 구슬 까세요. 간 사람이. 오. 태. 무력하러 갈게요. 게이지 뜬 면이에요. 꼭. 페퍼. 아니 저기. 시정. 또 풀었어요 저희 좀 풀어주세요 초초님 빨리 풀어줘야돼 아파 등 돌아요 시정 준비에요 시정 준비 지금 가요 이제 딸기 조심해요 축소에요 자리 서요 굿을 천천히 먹고 취하니까 천천히 다 피해요 그냥 초초님 봤어 괜찮아 고맙죠 피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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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어 약약 주장님이랑 초초님이랑 다 약먹어요 자 등 돌려요 1조 준비 대기 2조 준비 한명만 초초님만 초초님만 됐어요 자 피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리 아시죠 X자 쓰세요 스페이스바 보스한테 떨어지셔야 돼요 보스한테 떨어지세요 매혹차요 됐어요 그냥 아예 다 빼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다 빼 다 빼 네네 그리고 12시로 가요 고래 안보이거든 12시로 빨리 뛰어 나와요 나와요 괜찮아 이제 자 이제 각성기 다 있죠 들어보세요 우리 보스 뒤로 가서 각성기 먼저 쓸 거예요 아시겠죠 보스 뒤에 가운데로 일단 가운데로 3시 3시 보스 뒤로 와서 각성기 쓸 거예요 회폭 던지시고 회폭 던지시고 회폭 던져요 괜찮아 안될 수가 없어요 보스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회폭 던져요 자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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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준비해요 가만히 피하고 찍고 안으로 해요 찍고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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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무력 회폭 쿨 와요 회폭 좀만 나이스 깼네요 하아악 뭐야 이거 뭐야 아직 안 떠오르고 물어도 넣고 싶어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잘해 잘해 다 했어 다 고생했어 얼마 해야 되지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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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사람 더 살 거야 오케이 사요 마누라 내는 갈 거야 나보다 더 못 사면 사야지 근데 인안님 인안님 진짜 감사해요 영원님 팬할게요 아니 오래오래 사세요 알겠지? 오래오래 사세요 전문사람 농담반 진담반으로 시작한 아저씨들 펀만 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덕분에 저도 재밌는 아줌마 컨텐츠 사실 아줌마도 다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맥주 한잔씩 따시고 푹 주무세요 하아 아 드디어 봤다 시클 보람있는 카드다 장민소년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자 뒤지겠네요 편집하려면 고생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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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